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울릉군과 독도박물관이 시행해 오고 있는 독도알리기 특별전시회가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애틀 한인회 홍윤선 회장을 비롯해 약 40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김병관 영사는 대일 외교에 있어 독도 문제, 동해 표기 문제, 위안부 문제와 과거사 문제 등 4가지의 큰 이슈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김병관 영사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으로 이를 키워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은 일본에게 오히려 유리한 것임을 알렸습니다.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라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안부 문제와 과거사 문제 또한 일본의 사과와 인정이 있어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을 것임을 알렸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독도 영상을 감상한 학생과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저희 한인회는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와 영토의식 확립 그리고 애국심 고치를 위해 독도알림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 2주일 동안 젊은 우리 2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일할 겁니다.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또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그렇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옛날부터 가졌지만 지금은 더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애들이 와서 직접 확인해주고 하니까 애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좋은 자료를 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나라 땅이면 우리가 그 땅 지켜야죠. 일본이 계속 다가져 있습니다. 한글자막은 사례된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